다음은 29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분산 전원의 개통 연계하는 경우 전력 개통의 단락 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 허용 전류를 상위하는 경우 높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분산 전원의 설치자가 반드시 그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류 제한 리액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문제 30번입니다. 집안조사에 따른 예비조사네요. 예비조사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면 예비조사에는 시공방법 계획 수료에 필요한 정보. 아 이거는 아닙니다. 예비조사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적합성을 평가한다든지 변화를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안의 구성 및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게 예비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31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신재생 발전기 연계 개통, 개통 연계 기준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개통 운전자가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서 무효전력 제어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이유는 역률 조절을 맞아요. 맞고. 그 다음은요. 그거는 사실상 무효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왜 했냐라고 하면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률 제어하는 거 맞고 무효전력의 출력 조절하는 거 맞고요. 그걸로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조절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력 전류의 제어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32번이요.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설계 감리원의 수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설계 감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설계 감리 용역을 발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검토하고 주요 설계 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장은 맞고요. 설계 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의 검토 확인까지도 많은데 용역 발주는, 그쵸? 사실상 용역 발주는 발주자가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은 33번 가보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검사를 하려면 검사일 며칠 전까지 검사, 일시검사, 목적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게 며칠입니까? 라고 하면 7일 전까지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눈에 띄게 틀린 게 있어요. 자, 공사시방서는 견적내역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아니에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작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정에 맞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답은 1번. 자, 다음은 35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사용전압의 35km 이하의 특과학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좀 맞춰주셨으면 해요.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